지난 13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문재인 후보와 대학 언론인이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이 있었습니다. 이날 미팅에선 100여개의 전국대학 방송국과 학보사 학생들이 모여 문재인 후보와 함께 공약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. 대학 언론인들과 문 후보의 질의응답 시간과 OX 답변 등의 코너가 있었는데요. 청년 주거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대학생들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.